이렇게 쉬운 배치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회전력 억제 시켰나요? 됐어요.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. 지금 이 각도를 부드러움으로 내공을 컨트롤한다는 거는 엄청난 연습량이 없으면 어려운 배치였는데 좀 느껴지네요. 정말. 서한솔. 이걸 해내다니. 그 눈빛입니다. 팀 동료들도. 자 밀려야 되는데. 됐어요. 성공. 세트 포인트. 서한솔 선수가 홀로 8점입니다. 이번 2세트는 서한솔 선수 본인이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할 분위기예요. 마지막 한 점만 챙기면 되는 상황인데. 그렇죠. 홀로 8점. 8대 0. 서한솔 선수는 0점입니다. 원거리. 자 안으로 부드럽게 가야 돼요. 그렇죠. 차분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자 키스는 빠졌고. 네. 내공이 질러도 좋아요. 그렇죠. 안으로 짧게. 자 끝냅니다. 됐어요. 자 서한솔. 9점을 홀로 담당. 서한솔 개인 홀로서는 복식 경기 나와서 9점을 혼자 다쳤다. 그만큼 스스로 오늘 경기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